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1,2,3번 손가락을 잡고 엄손가락을 위에다가 걸쳐 줄게요 뮤트 하려고 자 친 다음에 옆으로 슬라이빙 한번 치고나서 슬라이빙 하고 놓고 대방연 치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업으로 치시면 돼요 그다음 엄지손가락으로 네번째 칸을 누르고 1번 손가락,3번 손가락, 다른 애들은 다 뮤트 그래서 업으로 치면서 슬라이빙 1,2,3번 손가락으로 부작용을 내죠 마이너 코드 슬라이빙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4개 잡아주세요 이렇게 4개 잡아주세요 그리고 7번째 블랙까지 올라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3,4번 손가락은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세븐 코드로 만들어도 되겠죠 이렇게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개 잡아주세요 스페인 훌륭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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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